우수한 강사진과 양질의 커리큘럼으로 다시 돌아온 2021년 하반기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의 수강생을 10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300명 모집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은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총 4회에 걸쳐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에는 팝 칼럼리스트 김태훈을 비롯해 정영선, 이미도, 이동진 등 훌륭한 강사진이 나와 시대를 보여주는 결정적 한 장면, 영화 속 음식 이야기, 영화에서 훔치고 싶은 것들, 좋은 영화를 향한 지도 등을 주제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열띤 강의가 펼쳐집니다. 수강료는 1만 원으로 신청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강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수강료는 1만 원으로 신청은 강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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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 대한 보